에이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안녕하십니까 님 반장 담모님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아 담모님 반장 아 역시 반장 아 누나 모범적인 모범적인 아 반장 안녕하십니까 아 정환이 왔어 멤버들도 알아줘야되나 아 반장님이구나 스태프는 다 알아들였어? 다행히 아직 많이 나누셔가지고 가면 바쁠 것 같아 아 맞다 반장만 들어야 되는구나 저 마이클 하나 할게요 아니 사건 반장 내가 먼저 쳐야지 아 반장인데 아 먼저 오고 안녕하세요 아 반장 너무 손실해 그러니까 반장 너무 좋아 민기 맨날 늦게 하는데 먼저 하고 또 뭐 하더라 먼저 인사드리고 매번 저기 뭐야 캐릭터링 준비하고 그거에다가 멤버들 용돈 주기도 있지 않았나 스태프분들까지 해가지고 얼마씩 돌리기도 해 그럼 고임 고임 제 매칭 반장이나 탈퇴 도겸이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거 챙겨왔는데 뭔데? 어 이건데 아 세호 형이 줬어 아 세호 형이 줬어 크로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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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해줘 크로마키 진짜 자 브리핑합니다 자 집중하세요 이걸 반장이 해줘야지 브리핑하면서 집중하세요 얘들아 들을게 집중 저희 이제 3년만에 피스틱 가는 거거든요 와 좋아요 좀 오래됐다 진짜? 지도에 멤버들 직접 운전해서 갈 거예요 저번처럼 네 우리 이렇게 넷이 가자 셋이야? 우리 이렇게 넷이 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셋 셋입니다 오케이 장 볼 사람 장 볼 사람 누가 할래? 민규가 가 대표로 가위바위보 하자 넷이서 아니 너 반장인데 말 들어야 돼 들어와 그래 그래 아 반장이 가위바위보 하라고 나 가위바위보 진짜 못하는데? 내가 가위바위보 진짜 못하는데? 어 나 다 져 안 내는 친구 가위바위보 아 상관없어 어떻게 한 방에 달라? 원래 간절하면 안 돼 아니 근데 일단 장 보러 가는 건 괜찮아? 진지하는 거 맞아? 장 진짜 못 풀 거 같아 우리가 두 명이 괜찮아? 근데 원래 장 보는 사람한테 뭐라 하는 게 진짜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 고기랑 이런 거 많이 사오네 민규 형 민규 형 아니 근데 미안한데 미안한데 근데 좀 불안하지 않냐? 그게 좀 안심되긴 해 여기로 가야 될 거 같아 미안해 내가 이런 거까지는 안 봐 야 나 잘 볼 수 있어 장은 다 볼 수 있는 거야 아 쟤는 그냥 상도 되고 야 언제까지 잘하는 애들이 할 거야 투다니까 쟤나van 형 평생 그러자 형 평생 그러자 자 그럼 우리 이제 제발 출발할까요?! tttti야? tttria 진짜 그거 해야 옛날won 아니야 좀? 할 거야 너 그냥 반장이 만들어줘 형 하면 다 따라할게 다 따라해요 진짜로? 오 우리 다 따라 하지 그륵 티티티로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다 따라 하는 거야 다 해 다 지장 좋은 거 맞아? 오케이 반전! 근데 뭐 어떻게 오른손이 밑으로 가 아니면 뭐 우리 다 웃어주기로 했잖아 그럼 그럼 알지x2 다 웃어주고 있으면 돼 다 웃어주고 있어 5,6,7,8 그르르트티비티 우와 아, 무량 나왔어 좋다. 그래. 우리 팀이 제일 작다. 주소. 주소, 주소 뭐야? 조슈아 앞에서 노 생각하지 말고 어, 조슈석이 앉아서.. 조슈석.. 조슈역할을 해줘야 할 거네. 나한테만 맡겨. 조슈샥 오케이 가겠습니다 근데 민규 씨 오늘 날씨가 좀 흐려요 선글라스를 안 끼셔도 충분히 잘 보이긴 할 거예요 날씨 엄청 좋잖아 그러니까 이미 주차장에서부터 선글라스를 끼는 건 무엇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실용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날씨 흐려 흐려 흐리네? 그러니까 흐리다니까요 그럴 줄 알고 위에 하나 더 있어요 아 위에 하나 더 있어요? 네 날이 조금 흐리긴 하지만 조금 흐리긴 하지만 그래도 티티티 가는 날은 기분이 너무 좋다 진짜 멤버들이랑 얼마만에 가는 거야 3년만? 3년 전에 형 갈 때도 뒷자리였는데 이번에도 뒷자리네 어 그러네 약간 문준이 뒷자리 좋아하네 그러니까 형 앞자리보다 뒷자리야? 이 자리 제일 안전하게 됩니다 안전해서 다들 안전벨트 착용했죠? 그럼요 밥? 밥 먹었어? 와 원우야 지금 잠 오는구나 내가 집에서 챙겨온 게 있는데 이게 진짜 체력이 엄청나게 이게 뭐냐면 아르 아미노 부스터거든? 이거 한번 먹어봐봐 시호야 너도 도수석에서 나 챙겨줘야 되니까 그거 먹어 어 젤리인가? 젤리야 젤리 포네 아 너무 좋다 먹기도 편하겠네 이거 야 이거 너무 좋다 뽕 아르기닌이랑 뽕 아미노산이랑 부스터가 다 되는 건가? 응 그런 느낌이지 지금 보면은 아르기닌도 들어가 있고 야 이거 운동 전에 먹으면 딱 좋지 비타민도 많네 비타민이랑 음 좋았어 아미노산이 오해 들어왔을 때 내가 뭔가 부족하면 확 들어오는 게 느껴져 뭐가 느껴져? 에너지가 챙겨지는 게 에너지가 챙겨지는 게? 맛있다 아 큰일 났네 이거 먹으면 나 오늘 날 새는 거 아닌가 몰라 아니요 그건 아니요 잠은 자야 돼요 그렇지? 잠이 제일 중요해요 음 흡수 엄청 빨리 되는 거네 어 슈아 흡수된 거 같은데? 이야 슈아 잘 맞아주네 아 그럼 오늘 흡수된 거 같은데? 파워 업구된 느낌 좋은데? 조합도 좋아 이거 무슨 조합이야? 내가 봤을 때 자기들끼리 다 조를 짜고 남겨진 조합이야 내가 봤을 때 짜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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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쩔이들 무시하면 안 돼 어 쩔이들 우리 이 세상에 쩔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 겉절이가 얼마나 맛있는데 어? 보쌈 먹을 때 얼마나 맛있어 아니 보쌈 보다 족발인데 그치 아 준형이 진짜 아유 좋다 뭐 사지 이건 좀 맛있는 거 해 먹을 거 없나 좀 특이한 거 호청 가도 그래도 이동갈비나 먹어야지 먹어야지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도 어제부터 먹고 싶었어 근데 먹자 나 가방 안에 카레 챙겨왔어 갑자기? 먹고 싶었어 근데 집에 있던 거 가져온 거라 1인분 밖에 없어 그래도 내가 봤을 때 다 먹을 거에 한 표다 신경쓰 음식 뭐 먹고 싶지 어 간식 같은 거? 찍어서 줘야지 너무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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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너무 야 졸리면 자고 열심히 아 형 근데 열심히 해도 좋다 아 근데 너무 졸린데 너무너무 이러는 게 너무 웃겨 뒤를 잘 넣네 아 진짜 그거 차고 있는 거야? 그 휴게소 휴게소 여기인가 보다 그냥 편의점 소떡소떡 있고 약간 손감자 있고 약간 그런 만주 하나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써야 되는데 야 뭐 그냥 뭐 먹을 거라도 뭐 사올까? 그래 그럴까? 과자 그냥 몇 개나 살려 했는데 몇 개가 안 됐네요 역시 이게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 맞습니다 싶어요 자 오케이 자 오케이 내가 운전할게요 승관 오 원 그래서 노래방이 있나? 있소 이때 있을게 오 오 오 workers 먼저 죄송해요 love sick 길이 없었어 죽어도 좋았어 I'm losing it 계속 울고 웃던 너 힘 뿐인 없나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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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순발 짠.. 온우야 멀미하겠는데 그렇게 앉아 있다가는? 그럼 멀미 정도면 뭐 가뿐하지 역시 태약의 컨디션을 위해서를 노력하는 자세 멋있다 근데 온우가 왜 저 컨디션을 유지하냐면 저럴 때 쟤는 섹시함이 나온대 니가 또 항상 정성이 필요해 난 그거 보면서 아 이게 프로구나 진짜 난 내가 우리 애도 중에 제일 프로라 생각했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 근데 진짜로 화면에 너무 섹시하게 나오는 거지 아 최악의 컨디션이야 어 제가 진짜 저거 때문에 저게 진짜 노력이었구나 얘도 얼마나 최악의 컨디션으로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온우 원래 게임도 싫어하는데 게임도 맨날 새벽까지 하고 얘는 캐럿들한테 자기의 섹시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거야 진짜 정성이 필요하다니까 너무 배고픈데? 그치 나도 배고파 야 온우야 뭐 먹고 가도 되지? 어우 너무 좋지 그럼 우리 해장국이나 먹을까? 저희는 이렇게 운전하다가 배고파서 우리가 언제 TTT에 저희는 이런 거 했어 어? 저 밥은 먹으러 왔습니다 진짜 장안이 오랜만에 맛있는 거 같아 그렇지? 응 좋네 좀 먹어줘 장안이 그래 어? 나? 추억 안 먹고 있는 거야 야 이건 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응 뭐야? 오 너무 기다렸다 너무 맛있다 오 잘 먹어 잘 먹어 우리 팀의 주량으로 원 탑 원 투 이거 이 정도밖에 못 마셔고 우리나 둘이서 한 병 추억 좀 아쉬운 느낌인데 지금 아니 아니 다섯도 마셔요 여기 뛰어서 가면 큰일 나 큰일 나 안 돼 안 돼 안 돼 사랑해 나만의 사랑해 그대여 사랑해 그대여 사랑해 원우야 저기 아니야? 저기요 저기 저기 같은데? 오케이 우리 첫 번째는 이렇게 하겠네 아 크네 야 잘 돼 있는 거 봐 오 좋다 구경이나 해볼까? 얘가 노는 데라고? 야 진짜 미쳤네 뭐 이게 쟤 뭐 하냐 여기 위에 놓은 데가 있나? 우와 여기 봐 이동갈비집이래 맛있겠다 여기 유명한 이동갈비집인 거 같은데 근자 할머니 근데 진짜 유명한 거리인가 보다 여기 어 그치 잠깐만 여기 있는데 하나랑 같아? 안녕하세요 하트 하나 끌까? 그러자 오케이 쌈을 좀 많이 사야 돼요 인원이 우리 인원 진짜 많잖아요 고기 먹으면 또 원우가 고추 잡겠지 그 다음에 문준이가 버섯으로 또 뭐 해주려고 버섯 사오라고 그랬어 체리 몇 개 살까? 나 안 먹어 내가 체리여가지고 체리 체리 여기 있잖아요 짱매가 돼 진짜 우리 오늘 고기는 이동갈비 줄여 먹자 내가 이거 이동갈비집 금방 먹긴 해 표정까지 왔는데 이거 카레 많다 야 어 이동갈비도 생도 있고 양념도 있잖아 그치 그치 이동갈비 제일 좋은 거 좀 주세요 야 그럼 이거 사다 이거 사겠어 위에 거 위에 거 됐어 됐어 이제 끝 됐겠지? 어 가만히 있어 끝 차올라 아 꽈병이 먹고 싶어? 아니 참다 너무 먹고 싶으면 이따가 나와서 하면 되니까 너무 많이 지금 어때 오늘 이번 TTT에 좀 조절해줘? 옆에 좀 신경 써줘? 신경 써줘 알겠습니다 외외치킨 와 어 비비큐도 있다 와 헬리카라 있다 우와 어 어 우레드 차인가 보다 어? 우레드 차 김망규 장 봤어? 어 아니 형 여기 비비큐 있다 비비큐 여기래? 고생하셨소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얘들아 짐 받아라 야 짐 좀 받아라 빵빵빵 나이스 보이 아무도 안 나오냐 아무도 안 나오냐 사실 안에 세 명밖에 없긴 해 나 감독님들 포옹해 드려야 되는데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블루투스 화그 블루투스 화그예요 감독님 저 위에 감독님도 감독님 와 이거 짱 좋다 자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당신이 고생 더 하셨죠 제가 조금 더 확인했죠 무엇보다 무엇보다 우리 준영이 자느라고 고생했네요 아유 진짜 졸깃은 척 배고파 배고파 자 밥 먹자 룩 앤 미 룩 앤 미 우와 닭 왕 닭 양념 왕꽃이 너무 좋다 디노야 야 저거 딱 좀 지금 보자마자 좋다 저거 룩 앤 미 룩 앤 미 날 바라봐 날 바라봐 아우 조금만 조금만 벽염이 운전하는 남자 이야 그룩 칵 칵 티티티 아 좋은데 그룩 칵 칵 티티티 어우 너무 좋은데 호시 형은 여기 주민인데 형 얘들아 왔어 어 집중이야 이야 아 수영장 너무 좋다 이거 뭐야 여기 그건 뭐야 형 여기 주인인 거야 여기 별장 약간 키트리 뭐야 여기다 깔아놓을게 그래 과자를 여기다 놓는 거 좋다 좋은 생각인 거 같아 형은 라면도 여기다 둔다 그냥 어 됐어 깔끔하다 깔끔하다 너무 커서 어제 올라가기 힘든데 아 아잇 잠깐만 잠깐만 제대로 가보자 오케이 아이 오케이 가면 한번 찾아보자 민규야 근데 나랑 광고 한번 치자 그래 오케이 뭔가 느낌이 살짝 왔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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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왔어 감 왔어 감 왔어 감 왔어 감이 왔어 호시 형 잘못 탔다가 못 나와서 들어가지 마라 와 진짜로 뒤집어 보고 싶다 한번 노래방에 안에 없는데 노래방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 요 안에 있어 노래방 여기에도 있어 형 어 여기도 있어 이게 노래방이야 형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볼까 아 아 아 아 마이크 테스트 오 좋은데?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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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가 세팅했어 이렇게 민규 야 셉셉 형 배고픈 거 아니야? 나 배고파 뭐 먹을래? 먹자 응 아 그럼 카레? 카레 먹을래? 카레? 응 나 카레 있어 응 어디로 들어가 있어? 민규? 민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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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현미밥 안 샀지 현미밥 먹어야 돼? 앞에 편의점 사용하고 아 편의점? 아 그렇네 편의점 따라야겠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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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아 이거 타니까 금방이더라 아 굿 내가 원래 술 먹으면 노래가 안 되거든? 이건 될 거 같은데? 아니 도겸이가 카스트랑 잘 어울려 연락주세요 지금 이 날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 차차를 걷는다냐 그 정도는 남아있던 기억들이 넌 몰랐을 뿐이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한다 말해줬었지 잠을 기절에 또 웃뜰자마자 말해주던 밤 잠을 기절에 또 웃뜰자마자 말해주던 밤 잠을 기절에 또 웃뜰자마자 말해주던 밤 생각이 날 말해보는 거야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야 어떻게 오자마자 노래 부르니 아 이런 형 응 힘이 없어 그렇지 응 그만하고 가서 해 나 나 혼자 그냥 해도 돼 하나 둘 셋 우와 너무 어려운데? 가보자 재밌게 치네 방송 안 나갔으면 좋겠어 아 이게 안 오네 아 이게 안 오네 아 5-1 아 오케이 6-1 끝 들어와 아 민규는 뭐 민규는 뭐 민규는 앞보다 못하지 민규는 원래 잘 못하는데 끝 더 해봐 더 해봐 더 해봐 안돼 안돼 빨리 열밋네 아예 못 이기지 빨리 형 명호 아예 못 이기지 명호가? 응 명호가 너한테 줘 아예 못 이겨 아예 나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어 잘 지내려던 그 목소린 다 다 다 다 그마저도 내게 과연 네보 멤버 demonstrating 네게 보여준 눈물 아직 오 너와 가졌던 진단들은 다 다 가진 나 네보 엊지마 널 너무 예쁘 아, 표혜 형은 나오고 와야지 왜, 뭐 살 거 있었죠? 한국 할래? 나도 갔다 와야겠다 어, 100점! 100점? 아, 놀란 게 여기구나 야, 어떻게 0점이 나오냐 승관이, 너 저거 타고 갔다 와 헬멧, 헬멧 잘 쓰고 너 카드 필요해? 냉 번호는 개카 준다 뭐 사러 가? 그냥 몰라 배고파 아유, 어떻게 한잔해? 아유, 한잔해 야, 응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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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논알코올이라고? 근데 논알코올인데 거의 그냥 카스 오리지널 맛이 똑같아 아니, 근데 이게 왜 카스야? 승병선을, 승병선을 나눠 아, 진짜 반주네, 그러네 아, 그래? 도겸아 승진 씨 자, 네! 응원해 그 유튜브에서 고경표 선배님이 여행은 억텐이다 억텐이야, 진짜 응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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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뭐 안 해도 돼서 너무 좋아 기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제일 좋아 너무 좋아 아, 이거 논알코올데? 벌써 취했다고? 그대에게 아무런 의미 없다뇨 나였으며 아무 색깔이 같는데? 그대에서 나였으며 푸르른 나무처럼 말없이 빛나 별처럼 널 너무나 망해 사랑한 듯 난 너로 은혜 그대로 은혜 딸이 늘 알고 있다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한 줄 그대! 나는! 이틀 벌레! 넌 가장만 해피 그대! 나는! 그저 내 목숨 깜빡쳐 사각할 사람 난 내 거 사랑한 우유한 사람 내 목숨 깜빡쳐 사각할 사람 내 목숨 깜빡쳐 사각할 사람 내게는 눈물 맞추고 간 사람 그날 여기만 늘 모든 사람 나 혼자 할 꿈 있었다고 한 번 더 한 번 더 또 있다고 개어쓰 반장 여기가 노래방이야? 반장 그거보다 우리 어쨌든 뭉쳐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그치? 일단 다 같이 여유를 좀 갖다가 하는 게 어때? 그래 좋지 뭐 장어에 소주한지 할 사람이 있나? 장어 장어? 가요 내가 장어를 사왔어요 내 기억 속에 그녀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이런 건 꺼먹어도 되지? 어 우리 좋아서 찬데 너무 차린한 일인걸 너를 불러도 보고 너를 만져도 보고 너무 차린 나 지금 너무 행복하다 나도 행복하다 조심조심 형 여기서 해라 아 그럴까? 오케이 진짜 입수 한 번 해요? 입수 대결? 너랑 배드민턴 하는데 몇 점 주고 나 10점 몇 점 가기? 15점 오 진짜로? 아니 나한테 14점 에이 1점은 아니지 1점 아니야? 알겠어 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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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그래 아 칠 수 있었는데 14 대 5 14 대 5 나이스 14 대 6 14 대 6 우와 드롭 왜 이렇게 잘해 우와 우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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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건이 입수 수건이 입수 수건이 입수 너는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너라고 부를게 안 하는 거 같지 않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달아 이 도로 꽉 안아줄게 하고 보면 어린 녀자라니까 어디 갔다 왔는지 어디 갔다 왔는지 너랑 내 여자 너랑 내 여자 너는 내 여자니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지 슬픔이 뛰어지도록 꽉 안아줄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내 품에 안겨요 누나 누나 사랑해요 안녕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뭐야 입수는 일단 한 번 그래도 나 한 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안 되지 안 되지 오케이 오케이 만회할 수 있는 이거 이기면 캔슬 캔슬 캔슬하면 할 수 있는 몇 점? 15 15점 너무 많아 10점 가기에 8점만 줄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잘하네 조슈아 아 잘하네 조슈아 와 잘해 왜 잘해 아 조슈아 왜 잘해 빠르다 그래서 형이 애매하게 뛰어주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높이 아예 줘버릴 거면 좋고 낮게 줬 거면 낮게 하고 근데 지금 난 이겨야 돼서 우와 아아 잠깐 아니야 형 잠깐 어? 왜왜 아 누룩 왜 이렇게 잘해 입수잖아 아니 아 재밌다 힘든다 아 재밌다 좀 나 느니까 재밌지 어 잘해 잘해 오늘 같은 날 이 노래를 불러야겠죠 자 모두 수업놀이 보여 헤이 자 재미 좀 드세요 울려 퍼지는 음악에 맞춰 여러분 put your hands up and get your dreams up 온 세상이 함께 미쳐 and get your dreams up now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풍풍풍풍풍풍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볼륨을 높여 자기가 터지도록 우리 모두 함께 미쳐 좀 정제적이긴 하다 딱 맞네 딱 맞아 정신 펼쳐 이 야 이 야 good out say 넌 밀어드린 팀은 회복 질 용양제 파트리 파트리 풍풍풍풍풍풍 세이븐 너댕 불빛 딱 어울려서 너무 맞췄 이리 봐 지는 음악에 너 마지막으로 everybody put your hands up now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풍풍풍풍풍풍풍 indulge 멀었다고 경기 한 잔을 마시여 빌지 오늘 본부트 굿풍풍풍풍풍풍풍 아 배면은 되지 오케이 예소 왔어 그럴게 몇 마리 나오면 이렇게 순차 다 같이 들이킬게 원샷 우리가 돼 가위됨 가슴 블록홀 가슴 아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hey put your hands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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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정답 야 이 노래 내가 수련회 갔을 때 막 캠프파이 할 때 막 이 노래 나오는데 와 미쳐버려 흉가게 내 시도로 살리자 말이야 야 뭔가를 잃어버린 것처럼 안 서있다 갑자기 신나게 웃고 또 박수를 친다 랩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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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I'm so cram cram crazy c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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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여기 여기 맨 맨 맨 맨 맨 진짜 가만 쳤다 진짜 왜 왜 타이밍이 정확하냐 어떻게 타이밍이 정확하냐 레전드다 이거 와 타이밍이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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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속도가 안 보이고 타이어 공기압이 보여서 이걸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우와 어떻게 알아 이런 거 보통은 다 그걸로 하면 바뀌게 된다 우와 대단하다 아니 이거 내 차가 아닌데 어떻게 알아 보통은 원래 기본적으로 이걸로 하면은 이거 센터페이션이라고 하나 앞에 그걸 바꿀 수 있어 멋있다 도남보 도남구 우와 대박이다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